여러분 반갑습니다. 첨첨트입니다. 오늘은 아임삭에서 새롭게 출시한 충전 원형 샌더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. 그렇죠. 이빨이 빠져있었거든요. 아임삭에 각도 절단기도 있고 원형 톱도 있는데 이 마무리를 해야 할 샌더가 없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. 깔끔하게 잘 만든 제품 같아요.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아임삭에서 새롭게 출시한 충전 원형 샌더 BL-22580입니다. 어떤 제품인지 빠르게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펙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독특합니다. 전압이 18V N 21.6V에요. 무부화 회전수 1단일 때 6000rpm, 2단일 때 8000rpm, 3단일 때 10,000rpm이고요. 속도 조절은 전자식 스위치로 3단계로 작동하는 제품입니다. 5인치 125mm죠. 그리고 8홀의 샌딩 시트를 가지는 제품이고요. 진동 직경은 2.5mm, 제품 무게 베어 툴 기준 0.97kg입니다. 이 제품 써봤을 때 꽤 괜찮은 제품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. 그 이유를 5가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가로형 배터리. 무슨 말이냐면 배터리 꽂는 곳을 가로로 만들어놨어요. 이게 그립감에 큰 영향을 주거든요. 요즘에 저렴한 제품들이나 타사 제품들이 한 번씩 위에서 아래로 꽂는 배터리로 출시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립감이 별로 안 좋아져요. 하지만 이 제품은 가로형 배터리라서 배터리를 끼웠을 때, 잡을 때 손에 배터리 간섭이 없는 게 보이시죠? 만약에 배터리 그립이 세로로 올라오게 되면 손목 위치가 어정쩡해지거든요. 그러면 전체적으로 고르게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. 쓰다보니까 배터리의 위치가 확실히 편리하더라고요. 두 번째, 집진 기능. 배터리를 가로로 달면서 생긴 추가적인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래쪽에 빈 열공간이 생기니까 집진망을 달 수가 있겠죠? 집진을 써봤을 때 목재의 가로도 착실하게 잘 쌓이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세 번째, 8개의 집진 홀. 스펙감 말씀드릴 때 언급됐던 부분이죠? 샌딩 시트의 구멍이 8개이기 때문에 시중에서 판매하는 8홀의 샌딩 페이퍼와 거의 완벽하게 호환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집진 성능 좋아도 샌딩 페이퍼하고 구멍 안 맞으면 아무 시할 때가 없거든요. 네 번째, 퀵스탑 기능. 아, 이 기능 굉장히 편리하죠? 샌딩기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은 이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다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. 세상 세상 그렇게 길 수가 없거든요. 퀵스탑 기능. 바로 멈추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? 저는 옛날에 빨리 멈추게 하려고 탕탕 치고 그랬거든요. 그러면은 마크는 아마. 마지막으로 배터리의 다양성. 영상 초반 스펙감 말씀드릴 때 언급이 됐던 부분이기도 하죠? 전압 18V N 21.6V. 지금은 18V가 끼워진 상태인데요. 작동 잘하는 걸 볼 수가 있죠? 21.6V. 작동 잘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마지막으로 36V 배터리. 작동 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18V를 일반적인 작업을 할 때 활용을 하고 21.6V로 조금 더 세게 작업을 하고 싶을 때 볼트 전압수가 높다 보니까 조금 세게 티가 많이 나긴 하겠냐만 조금 세게 작동을 하거든요. 억센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36V 제품을 활용을 하면 장시간 작업이 가능하겠죠?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. 이 제품. 진동 직경 2.5mm로 억센 작업을 할 때 확실한 퍼포먼스를 보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. 아임상에서 차별점을 잘 두고 제품을 출시를 한 것 같습니다. 금액은 10만 원 정도로 나쁘지 않은 금액대예요. 하지만 단점이 없을 수는 없겠죠? 첫 번째 단점. 스위치가 아주 불편합니다. 이 제품이 전자식 스위치로 출시가 됐거든요. 보고 누르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쓰다가 우리가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. 딸깍 제크 섞는 그런 습관이 저는 들었는데 전자식 스위치가 아직까지는 좀 적응이 안 돼서 그런가? 뭔가? 아우 그 느낌. 두 번째 단점. 36V 배터리를 끼웠을 때 아 이게 무게 중심이 안 맞아요. 18V나 21.6V 배터리를 끼웠을 때는 무게 중심이 잘 맞는 걸 볼 수가 있는데 36V 배터리를 끼우게 되면 쓰읍 이게 맞나? 까딱 까딱. 물론 손으로 누르면서 작업을 하니까 뭐 큰 문제는 없기야 하겠지만 정빈하게 맨드리하게 작업을 하시기에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될 수밖에 없다. 이 두 가지를 단점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소개를 해드린 아임삭에서 새롭게 출시한 충전 5인치 원형 샌더. 베어 툴 두 대를 나누비 맨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품 어떻게 활용을 하시고 싶으신지 댓글 남겨주신 후 나누비 맨트 신청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. 지금까지 첨점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게 그런 느낌이에요. 18V 배터리를 끼우고 쓸 때는 그냥 충전 샌더다가 21.6V 배터리를 끼우고 작업을 하게 되면 디올트의 파워 스택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? 아임삭 배터리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이 제품 가지고 계시면 괜찮게 쓸만하게 활용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